민간 어린이집들이 보육료 현실화를 요구하며 오늘부터 집단 휴원에 들어갈 방침이었지만 대부분 정상 운영에서 보육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는 29일 완전 휴원이 예정돼 있어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민간 어린이집이 일주일에 걸친 집단 휴원에 돌입한다고 밝히면서 오늘 아침 맞벌이 부부들을 중심으로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정상적인 원 운영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다 보니까 지금 집단 휴원을 하게 됐는데요. 출근 시간은 다가오는데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문을 여는지 휴원에 동참하는지 확실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 교사들도 갈팡질팡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어린이집들이 정상 운영하면서 최악의 보육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리 공문을 보내 집단 휴원 소식을 전하긴 했지만 당장 아이 맡길 곳이 사라질 부모들을 위해 휴원 불참 방침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을 연 일부 어린이집들마저 차량을 운행하지 않거나 오후 수업을 줄이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한 탓에 학부모들의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휴원 예고한 어린이집에 대해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한 다음 시정명령 등 법적 대응과 함께 보조금 중단 등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측은 오는 29일 당직 교사 없는 100% 휴원을 예고하고 있어 당분간 긴장 국면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CBS 뉴스 이재혜입니다. 이재혜입니다.